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동교회 이명진 관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상담과 코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연동상담 코칭 아카데미에서 이제 거의 1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저희가 이제 올해가 끝나기 전에 그래도 너무 아쉬운 가운데 이렇게 특강으로라도 여러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특별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외부 또 다른 데서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 심지어는 해외에 계시는 분까지 이 강의를 이제 듣게 되셔서 오히려 이런 기회가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니까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상담과 코칭이지만 제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대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 상담과 코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제가 이제 이렇게 붙였고요 여러분과 오늘은 기독교 상담이 어떤 것인지 또 누가 기독교 상담을 하면 좋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와 또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은 상담은 뭐고 또 코칭은 뭘까 상담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지만 코칭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다 이런 느낌을 가진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담과 코칭 그 관계 또는 이것을 어떻게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오늘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아시지만 잠깐만 강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목회 상담학 상담 코칭학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제 기독교 상담 학회 협회에서 이제 감독이 되고 또 가족 치료를 특별히 전공했기 때문에 부부 상담 가족 상담 현장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다시 코치가 되어서 이제 전문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 여러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상담과 코칭을 함께 강의할 수 있는 이유가 상담사이면서 코치이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코로나 블루 얘기 들으시면 벌써 아시는데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지 말고 코로나 우울이라고 정식으로 부르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요 결국 우울을 말하는 건데 이제 통계에 의하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020년 설문조사니까 얼마 안 된 설문조사죠 국민 10명 중에 4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우울 불안감의 이유가 뭘까가 또 조사가 되었는데 외출 및 모임 자재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사람들이 막 답답하고 외로워지고 이런 삶이 너무 이제 싫어진 거예요 그게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사람 중에 나가 다니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감염 확산에 대한 건강 염려예요 아마 국민 모두가 그저 불안 가운데 지내고 있잖아요 마스크 어느 날 안 가지고 나갔다가 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내가 걸린 거 아니야? 목만 조금 뜨끔해도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4%로 나왔지만 취업 및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이겠죠 이것이 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저는 이 조사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의 비율은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개인도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지면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 국민이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 우울 불안의 원인에 아마 탑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사람들 중에는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한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말고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교수는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울하고 불안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스트레스의 양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냥 가서 강의하는 것보다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주부들 중고등학교 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모든 엄마들은 요즘 집에서 아이들하고 씨름을 하느라고 너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 가운데 우울해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 국민 10명 중 4명 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코로나 블루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올해로 끝날 것이다 했던 코로나가 내년 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점점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이렇게 우울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건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로 기독교 상담이 무엇인가 이번 학기에 저희가 기독교 상담학하고 정신분석학 이렇게 아주 상담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두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었는데 그걸 이제 못하다 보니까 저의 기독교 상담과 코칭 강의와 또 박순 원장님이 정신분석학을 통한 자기 이해라는 과목으로 이제 특강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상담의 이해에서요 기독교 상담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상담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 줄로 얘기하기 사실은 좀 어렵고요 많은 우리나라 혹은 해외의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 상담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아 기독 상담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이관직 교수라는 분 제가 존경하는 목회 상담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PPT에 파란색으로 쓴 부분이 제가 여러분하고 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적인 신관 기독교적인 인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상담자가 이거예요 누가 하느냐인데요 아무래도 기독교 상담사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세계관 역사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체계, 조직에게 치료적인 맥락 속에서 도움을 주는 활동과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런 관점을 갖고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세이뮤얼 서다드라는 외국 학자는 기독 상담은 친구 관계의 맥락 속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기독 상담은 일반 상담에서 전문가가 문제 있는 사람을 다루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친구 관계의 맥락이에요 전문가 대 문제 있는 사람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하물며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기독 상담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담자를 대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계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 안에서 하는 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학자는 목회 상담은 복음을 관계으로 바꿔주는 것으로써 교회가 인간의 요구에 적절하게 응할 수 있게 하는 가치 있는 방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교회에는요 어떤 교회의 목회자는 본인 스스로가 상담학을 전공해서 목회 정책 자체를 치유 목회로 끌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아주 영성이 깊은 목회자는 이 상담을 인본주의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막는 배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이 하워드 클라인벨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환하는 건데 복음은 결국 뭐냐면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평케 하라라는 게 복음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용서하고 싶지만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방법을 아르켜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아르켜주는 것이 상담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 배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봄의 일환으로 상담학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이거는 지나갈게요 게리 콜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상담에서도 얘기를 하고 제가 코칭에서도 소개를 할 텐데요 이분이 상담사이기도 하면서 말년에 70세쯤 됐을 때 코칭을 접해서 또 대단한 코치가 된 이런 상담과 코칭에 아주 통달한 분인데요 이분은 기독 상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삶의 압박감과 위기에 직면한 개인이나 가족을 돕기 위한 보다 전문화된 목회적 돌봄이다 그러니까 목회에서 해야 되는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전문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지 치유나 학습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인격적 영적 성장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의 성품이 바뀌고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기독교 상담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것을 목회자가 돌봄의 사역을 통해서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의 사역으로까지 이 목회 상담의 지경을 확산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어떤 선생님이나 상담사 이런 사람들도 목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목회를 도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상담의 정의 중에 제가 또 하나 빠트릴 수 없는 게 크리스찬 상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성령 안에서 돕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상담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한다면 기독교 상담은 벌써 내담자를 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고 치료의 주체자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굉장히 겸손한 도구로서 임하는 이런 자세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기독 상담이요 사실은 사회 일각에서는 일반 상담보다 무시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 상담이 그냥 성경적인 상담 이런 걸로 한때는 동일시되면서 아 기독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저 아무 때나 성경을 읊졸이고 아무 때나 기조하자고 그러고 소위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울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고 성경 말씀 선포하고 이런 게 상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독 상담을 사실은 좀 무시하는 마치 전문가답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상담의 전통은 일반 상담은 길어봤자 프로이트서부터 얘기를 한다면 200년 남짓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기독 상담의 전통은 아주 장구한 거예요 기독 상담은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 속에서 행해져 왔던 목회 돌봄의 사역이었어요 캐톨릭에서 하는 고해성사나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하는 신방은 결국 상담의 역사적인 뿌리이고 이제 20세기에 와서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그 사역이 보다 전문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폴 프루저라는 학자는 기독 상담사들이 다른 정신건강 전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의 신학적인 전통과 전문성을 좀 더 자신 있게 드러내고 활용해야지 우리 학문이 신학적인 이런 기독교 상담학이 다른 일반 상담 심리학보다 못한 것처럼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이제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 상담은 역사적인 뿌리에 대한 인식과 과거 기독교 역사의 유산들을 잘 유지하고 사용하면서 동시에 현대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미래를 조망하고 창의성 있는 상담이론과 방법을 앞으로 더욱더 개발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결국 더 궁극적으로 깊이 있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간다는 거죠 한쪽은 신학적인 성찰과 해석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지혜로운 신학적인 성찰 더하기 이제 심리학적인 이해 이것을 같이 균형감각 있게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러 이제 들어갔어요 갔을 때 저도 그때는 기본적으로 아 성경을 활용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영적인 상담을 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들어갔더니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일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온갖 치료 접근법을 다 가르쳐서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기독교 상담은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반 심리학적인 공부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이제 그것을 이유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 신학적인 영적인 어프로치만 하게 될 경우에 정말 인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심리학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것들을 모르면 굉장히 이제 편향적인 이런 상담을 하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균형감각 있게 이제 가야 우리가 정신과 의사나 일반 심리상담학을 공부한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기독교 상담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삶의 문제들을 1차적으로는 신학적인 관점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성찰하고 해석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심리학과 기타 행동과학이 제공하는 통찰도 활용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접근을 하려고 이제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신대에 아주 초기에 유명한 목회상담자신 오성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 상담, 목회상담, 기독교 상담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목회상담은 영어로 Pastoral Counseling 기독교 상담은 Christian Counseling인데 결국 같은 것을 지칭하는 두 가지 용어예요 기독교 상담은 인간의 정서장애, 성격장애, 부적응 행동 정신적인 결함을 치료하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일반 상담에서는 이런 것들을 치료해요 정서장애, 우울, 불안, 공포 이런 것을 고쳐주려고 하죠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이상한 성격장애들 고치려고 해요 부적응 행동,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능하게끔 하고 성적 올리려 하고 이런 식으로 결함을 치료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요 그러나 목회상담은 더 나아가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능력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는 삶을 회복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목회상담은 내담자의 궁극적인 질문 생명에 관한 것, 삶과 죽음에 관한 이런 질문에 대답하고자 노력하고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돌보게 돼요 그래서 기독상담의 밑에 깔려있는 목적은 그 문제 있는 사람을 고쳐서 그저 사회에 적응하는 정도로 만드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뭔가 어그러져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도우려고 하는 것 이게 목회상담, 기독상담이 나아가서 하는 그런 고울이에요 그래서 웨인 오우츠 같은 학자는 상담 관계 속에서 3자 대화의 일원으로 상담의 현장에 임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상담 중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모름지기 기독상담자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화가 단지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임지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기독상담이다 그래서 오성춘 목사님도 참여적 제3자로서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대화에 초청한다 이런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안에 소망, 생명, 죄사함, 믿음, 축복 이런 하나님만이 답해 줄 수 있는 이런 주제로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미 참여적 제3자로서의 하나님께서 그 대화 안에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는 것처럼 상담자와 내담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제 기독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상담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레리 그레암이라는 정말 중요한 목회상담학자 중에 한 사람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으면 개인을 그냥 현실 속에 적응시키는 정도의 도움으로는 부족하다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 개인을 그 시스템에 맞추는 정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상담이라면 그 개인을 오히려 희생시키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시스템이 잘못됐고 체계가 잘못되었다면 그 체계를 바꾸는 것까지도 어쩌면 우리 기독상담사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갖고 있거나 대인관계의 문제의 고통을 갖고 있을 때 그 고통이 사실은 그 조직의 문제가 아닐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체계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목회상담사의 사역을 지평을 거기까지 넓혀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선지자적인 기능이에요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신학은 예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시지만 요즘의 신학은 사람들의 삶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에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목회상담사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상담에는 바로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컨텍스트가 있다라는 거죠 목회상담자가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내담자를 돌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시스템이 불의에서 정의로까지 변화되어 갈 수 있다고 제안을 해요 실제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다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적인 규정이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요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동학대 방지법을 만들어야죠 매막구 사는 여성들이 있죠 성희롱 이런 것으로 이제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이런 목소리를 기독상담사들이 내담자를 보면서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것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어떤 상담을 제가 하고 있냐면요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태가 있었어요 가습기 살균제를 좋은 것인 줄 알고 엄청 아기들한테 틀어주었는데 그게 독국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죽고 이런 희생자 가족들 또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희생자 유족들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상담하면서 돌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해서 새로운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게 방지하는 보호책을 마련한다는 것 그걸 위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그걸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이런 것들도 기독상담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상담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개인을 치료해가지고 그저 사회에 적응하는 정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담자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그 사회를 바꾸는 것에까지도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게 기독상담사의 정체성이고 기독상담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은 일반 상담 그 이상을 한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야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독교 상담은 일반 상담보다 오랜 전통과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기독교 상담은 그저 심리학적인 교육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담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다가 심오한 신학적인 성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조화롭게 통합해서 사람을 도우려 한다 그 다음에 기독교 상담은 일반 상담에서 답변할 수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삶과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답변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기독교 상담은 그냥 사람을 수정하고 적응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치유와 회복 그걸 넘어서 성장까지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충만한 삶을 회복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제 안에는 어떤 목표가 있냐면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삶의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제 상담 밑에 궁극적으로 깔려 있는 목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유익이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 기독교 상담은 사랑과 사회 정의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실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은 일반 상담보다 훨씬 탁월하다 이제 기독 상담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에 제가 얘기한 것과 반복될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콜링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기독 상담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저와 함께 나눠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독 상담사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목자의 마음은 저기 파란 글씨에 있는 것처럼 양을 보살피는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못내 가엾어 그리고 못내 안쓰러워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처입은 한 양을 돌보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을 떠나시는 것처럼 아파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함께 있어주고 싶고 그래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말없이 손잡아주는 친구와 같은 이런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독 상담사인 거죠 자 이런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낭떠러지 절벽을 마다앉고 그죠? 이렇게 양을 찾아가시죠 이 그림은 우리 연동교회에 오래도록 걸려 있었던 그죠? 저는 저 양을 보면 저 예수님이 저 손이 그렇게 듬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어린 양을 그죠? 그리고 저 양의 눈은 예수님 품에 안겨서 너무 안심이 되는 그런 눈인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인데 기독 상담사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내담자를 품고자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독 상담자는 상담 현장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꼭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면 상담실에 들어갔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을 내 상담 현장에 모시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 상담자는 모름지기 영성 훈련을 해야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상담실에서 하는 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슴 속에 넘쳐나게 하시는 그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독 상담사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내담자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이 순간에 기다렸다가 저 내담자에게 무슨 말을 들려주어야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이거를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옆자리에 하나님이 앉아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고통스러운 내담자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손잡고 들어오시는 걸 봐요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지쳐있는 내담자를 업고 들어오시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앉아서 조용히 들으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둘이 하는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와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제 상담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상담자는 자기가 치유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청직이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 전문가입네 하고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매우 헌신적이고 감손한 태도로 임하고 청직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시키시는 일만 하죠 시키시는 말만 해요 그리고 자신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늘 기억하죠 무슨 말이냐면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인이다 이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다 내가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있을 때 내담자가 정말 아주 사회에서는 낙인 찍힌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신단 말이지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주신단 말이지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느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상담자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대신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도구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내담자는 누구라고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봐야 돼요 내 앞에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고 스스로 자기를 혐오하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왔더라도 나는 그의 안에서 아름다운 자원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원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 상담사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은연 중에 교만함을 갖게 되고 무시하게 돼요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할 때도 문제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 왔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고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들려주는 말은 그 사람도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는데 이 상담자는 나를 대단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 같아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의식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담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본다는 거 이게 정말 기독상담사가 갖춰야 될 그런 중요한 자질인 거죠 그리고 치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그러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경험 내 전문적 지식 내 성경 지식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내 의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깨달은 말씀 지혜 이걸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돕고 그리고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교만을 버려야 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내담자 앞에서 힘을 휘두르지 않아요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이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고 이 사람을 야단치고 이런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내담자가 앉아 있는데 내가 그를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위로를 내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어떻게 교만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상담자는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진단명을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당신은 무슨 성격장애요 당신은 우울증 환자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여서는 안 되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하고 그런 증상을 가졌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고 고통을 보려고 해요 당신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신의 문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진단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 그런 성격장애를 가지고 살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고통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 판단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도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악을 떠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옳다 그르다 상담사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듯이 잘못했다는 것만 인정한다면 스스로 불문에 붙일 수 있는 사람 그게 상담사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일단 수용을 하면서 그가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해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고 악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기독상담사는 고통을 보는 시각이 또 남달라야 돼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냐고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맨날 골치아픈 얘기 듣고 그거 힘들지 않냐고 나 같으면 하루를 하라고 해도 못할 텐데 어떻게 그 일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건 물론 보면은 마음이 아프지만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이 고통 중에 왔기 때문에 그분을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틀림없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걸 언제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욕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새 친구가 왔어요 멀리서 와서 7일 7야를 울어주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저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이 세상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욕의 고통이 하도 흑심하고 욕이 막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고통을 내가 왜 받아야 하는지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새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욕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자고로 죄를 지지 않고는 이런 고난이 오지 않는다 역사와 전통을 보건대 이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막 고통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욕이 막 항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정말 나를 위로하러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나를 더 괴롭히는구나 차라리 나는 죽고 싶다 만약에 기독상담사가 고통받는 자에게 이거는 뭔가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 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내담자들은 죽고 싶어져요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아 이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주신 거야 이런 얘기도 섣불리 사실은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상담사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넘어서서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되지만 그 당시에는 내담자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섭리를 내담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한참 기다리면서 함께 걸어가 주어야 돼요 그가 빛을 발견할 때까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상담사인 거죠 그런데 내담자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떤 상담자는 섣불리 그와 신학적인 논쟁으로 들어가죠 아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보되 내담자와 함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자리를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제 기독상담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상담사는 늘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특히 무엇보다도 영성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껴야 된다 상담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껴야 된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던 상담사가 상담실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독상담사는 늘 어떤 학문적으로도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늘 내담자에게 내가 다 완성된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자기 실현을 했어 문제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나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성장의 본을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사람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 이걸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기독상담사는 늘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종교는 무엇이며 내가 속해 있는 문화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모르면 상담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상담사는 상담사가 되는 훈련 과정 중에 엄청 자기 성찰을 위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그리고 집단 상담사도 참여를 하고 사례를 하면서도 슈퍼비전 받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찰하죠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내담자에게 강요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내담자가 나와 정말 다를 수 있다는 삶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되고 내담자의 삶의 경험은 나의 삶의 경험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유연함은요 어떤 거냐면 바울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런 건데 우리 상담사가 그런 거죠 내가 그릇인데 하나님의 도구이며 그릇인데 이 그릇은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돼요 나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나와 전혀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건 틀렸다가 아니라 그래서 들어보고 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럴만도 하구나 그와 같은 삶의 경험을 했다면 이 사람은 이런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적인 윤리관 그거 없이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신은 갖고 있고 내가 어떻다는 것을 알 때 분명히 알아야 그것도 과로치기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해석학에서는 과로치기를 한다고 하죠 중립을 유지한다는 건데 내 걸 모르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돼요 내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 거를 딱 과로치기 하고 과로치기 하고요 딴 데다 놓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그것과 함께 조율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 다문화적 민감성이라는 건요 동서양의 문화가 다르다 이건 물론 다문화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상담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젊은이와 노인 다문화예요 여성과 남성 다문화예요 남성 상담사가 여성 내담자를 이해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는 항상 나는 모를 수 있어 나는 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삶을 배우려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독상담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즉 뭐냐면 아까 누가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겠죠 근데 누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독상담사가 이런 성향 이런 자질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상담을 얘기하면서도 코칭을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해요 예수님과 같은 상담자 예수님과 같은 코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그림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상담사 예수님 닮은 상담사의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질을 갖춘 기독상담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것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역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까도 강조한 것처럼 인격과 영성의 수련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하는 대리자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시간에만큼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돕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려면 인격과 영성의 수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담자의 상황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잘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와 기도, 묵상과 성철의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 영적인 능력을 부단히 재충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가까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이것이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준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상담사는 사실은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 상담이란 참 묘한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환경도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상담을 한 회나 한 회나 딱 하고 나서 이 사람이 평안을 느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이 저를 통해서 상담자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겠죠 평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상담 시작하기 전에 평안을 내가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런 영성의 준비 이런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기독상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기독상담사는 상담 과정 중에 강박적으로 말씀을 하거나 기도 말하자면 기독상담이 예전에 무시당했다 그랬어요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상처 입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없다고 저 사람은 보는구나 상처받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상담이 아닌 거죠 우리는 상담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 성경 속 인물과 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통찰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사랑을 주셨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상담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일방적인 설교나 선포 논쟁의 형식이어서는 안 돼요 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의 삶의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성경 속에 비슷한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지 말고 그의 이야기 속에서 출발한다 이게 이제 해야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상담사는요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것 기독상담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목회자를 누가 상담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 상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상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목회자들 중에는 정말 사꾼 목회자도 있어요 너무너무 상처를 많은 사람들이 파워만 쥐고 있으면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목회자들 너무 많아요 병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독상담사인 거죠 일반 상담사들이 영적인 것을 다루기가 어렵겠죠 때로는 내담자가 신앙을 방어기제로 사용해요 그리고 병리적인 신앙을 보이고 그럴 때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내담자가 영적인 주제나 어떤 악령에 의한 조종에 의해서 그런 거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 이럴 때 그 이야기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건전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건 기독상담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주제에 이것을 다루어야 한다 네 번째 기독상담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확립해야 돼요 그렇지만 타 영역과 협력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기독상담사가 그거 우울증 걸렸는데 약물치료 필요 없다 기도해라 조현병 정신분열병에 걸렸는데 그거 귀신 들렸으니까 안찰기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치료를 못 받게 한다면 그 기독상담사는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상담사들은 정신과 의사 이런 다른 일반 상담사들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우리 목회 상담에 우선을 두되 실제로 조현병 안에는 귀신 들림하고 분별해야 하는 조현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로 고쳐야 하는 건 기도로 고쳐야 하지만 타 정신 전문인 이들을 무시하거나 그거 없어도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내담자에게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많이 공부해야 돼요 기독교 상담사는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지식적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신앙적으로도 정말 어떤 사람 못지않은 영성을 갖춰야 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기독상담사는 늘 자기 성찰을 해야 되고 점검해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과 사역자로서의 소명의식과 개인의 심리 역동적인 삶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자기 치료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상담도 받아야 되고 성찰을 해야 되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소경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어요 인도하려고 할지라도 함께 구덩이에 빠져서 실족할 위험성이 높아져요 상담사들 중에는요 상담사는 사실은 젊은 시절에 하기보다는 연륜이 있을 때 잘하는 게 사실이죠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상담사가 나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없고 고통받는 사람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상처를 겪고 그 상처에 대한 작업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사람을 상담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소경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되기 전에는 많은 자기 성찰과 이런 것을 하고 심지어 옛날에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치유 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치유될 때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거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상담사가 되면요 그 사람은 잘못된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 자기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상담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기독교 상담사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저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정말 소원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무슨 업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고통받아서 아파하는 그 사람을 내가 위로해 주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 하시면서 마치 소자 한 사람에게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시는구나 내가 내담자 한 사람을 위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담자가 삶을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뛸 듯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게다가 제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잠시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는 증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데 저는 거기다가 성경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자원으로 갖고 있어요 기독상담의 자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믿음과 소망이에요 요즘요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이게 올해로 끝날 줄 알았더니 내년까지 간다니 그리고 이제는 이게 뉴노말이 돼서 이게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도대체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소망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험을 했는데 장독대에 물을 가득 채우고 생쥐를 두 개의 장독대에 물을 가득 채우고 생쥐를 양쪽에 넣었어요 여러 마리씩 넣었어요 그리고 한쪽은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깜깜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한쪽은 구멍을 하나 뚫어서 빛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어요 얼마 후에 열어봤더니 빛이 안 들어갔던 장독대에는 모든 생쥐가 죽어 있었어요 생쥐들은요 헤엄을 치는데 명수래요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을 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빛이 비친 그 장독대에 생쥐는 먹을 것도 없었고 계속 헤엄쳐야 되는 지치는 상황이지만 살아있더라는 거죠 소망이 그런 건데 실제로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소망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떤 데서 오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소망이에요 아 이것 지나면 그래도 빛이 있겠지 이런 소망이 우리를 살게 만들거든요 기독상담의 자원은 바로 그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소망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에 대한 성경 말씀 속의 방향성과 해답 성경 말씀 속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잖아요 거기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위로와 도우심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과 평안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성도 간의 지지와 사랑과 봉사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 지지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모두가 기독상담의 자원이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기독상담의 과정에 통찰을 제공하고 변화의 동력을 제공해요 기독상담자는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이해와 적용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성경 말씀의 능숙함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습관화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글자 그대로 암송 안 해도 되거든요 내 삶 속에서 소화된 그런 말씀을 내담자와 나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담자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듯 죽은 영혼을 살리고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기운 차리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해주셔요 우리는 성경 말씀 등에 업고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귀한 자원을 가진 거죠 성경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지혜는 세상 스승들의 가르침이나 인생 경험을 많이 한 노인의 지혜로움보다 더 뛰어나요 그래서 기독상담사는 지혜로운 거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말씀은 어둠 속을 걷는 내담자에게는 빛이 돼요 위기에 처해 폭풍과 어둠 속에 방향 감각을 상실한 내담자에게 등대의 빛처럼 희망이 되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줘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와 가지고 있지 않는 상담사의 상담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빛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자원이 되고요 우리는 늘 묵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이제 기도 기도는요 엄청난 자원이에요 일단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 시원해 이런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자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것은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기도는 그 자체로 치유적이에요 내담자가 상담실에 와서 하는 말은 다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말이 되어지지 않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속을 아셔요 그런데 그 내담자가 와서 상담실에 와서 입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건 곧바로 기도가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쏟아내더라도 다 담아내는 능력을 지닌 안전하고 좋은 대상이시죠 기독상담사가 앉아서 무슨 말이든지 하게끔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좋고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 이런 하소연도 좋고 이런 탄원이 다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상담에서의 온전한 치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내담자의 마음에 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평강이 그래서 그냥 울상으로 내담자가 들어올 때는 정말 상이 찌푸려져서 들어오는 걸 보게 돼요 너무 어둡고 상이 정말 이렇게 찌푸려져서 와요 상담을 한 시간 딱 하고 나서 그 얼굴이 환하게 예뻐져요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경험하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안 이거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신체적인 치유뿐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치유 과정에도 기도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기도의 유효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내담자에게는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이끌어 줘야 돼요 나는 기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담자는 와서 이 상황에서는 정말 기도도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입으로 기도 안 해도 선생님의 마음속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응답하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속 생각 우리의 이전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을 때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고 내담자와 이제 얘기가 한참 불이익었어요 그래서 내담자 안에 어떤 소망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겼을 때 그때 마지막 순간에 함께 기도해도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담자가 응하면 그때 하는 기도는 곧바로 능력이 돼요 응답이 되고 그래서 상담사가 이제 내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담자의 마음속에 내면화돼요 그리고 정서적인 변화도 일으키고 인지적인 변화도 일으키게 돼요 상담회기 중 적절한 시기에 드리는 상담의 내용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기도는 내담자의 심금을 울릴 수 있어요 여기 상담의 내용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기도 파란 글씨로 제가 써놨죠 기도를 그냥 하기 좋은 기도 그냥 늘 하는 기도 이런 기도 말고요 얘기가 한참 된 다음에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진짜 소원이 뭔지도 알겠고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싶은 그런 게 생겼을 때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에 부합되는 기도 이게 될 때 짧은 기도도 내담자의 심금을 울릴 수 있고 그 순간에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해요 성령이 임하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 자원 엄청난 자원이라는 거죠 이런 성경의 자원 기도의 자원을 얻고 하나님 옆에 계시고 이런데 그 상담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독상담사 여러분 다 기독상담사 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손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현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기독교 상담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 강의에서 크리스찬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상담과 코칭이 어떻게 다른가 또 코칭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 들어보니까 기독상담도 참 좋네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크리스찬 코칭 들어보시면 그건 더 좋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